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아무래도 사배 기운 것 같아 우리 차 안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차 안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차 안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오프로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지급될 거예요 여기가 이 친구 들어가는 곤지연 정규입니다 여가면 정규입니다 곤지연 공포채 지금 시작합니다 귀신 살고 있대잖아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 대박이야 여기 다른 데랑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 여기 지금 우린 말고 딸에게 있는 거 아니야? 우선에서 나온 게 진짜야 이게 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다 진짜야 우리 나가야 돼 누가? 대장 어디 있어?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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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 from deeply religious families and both died while still in their 20s hmm now have you seen Carrie did you like it let me know in the comments below and remember to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check the notification bell to keep up to date on all the latest releases you